여러분의 일본어 주치의 덕터 요미입니다. 제하철이나 또는 엘리베이터에서 통화를 하고 있으면 상대방의 목소리가 자꾸 끊길 때가 있잖아요. 끊겨서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를 때가 있는데 오늘 문장은요. 이 문장입니다. 목소리가 자꾸 끊겨서 들려 이거를 자연스럽게 일본어로 바꿔서 말하려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? 같이 확인하러 가실게요. 일본어 배경을 하실 때 채널토록 이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. 코에는 목소리라는 뜻이에요. 그리고 독일에 독일에 이 부분인데요. 독일에 르는 중간에 끊어지다 라는 뜻이에요. 근데 이거 보시면 독일에 독일에 이렇게 두 번 나와 있죠. 그래서 자꾸 끊어지다 라던가 띄엄띄엄 이런 표현으로 독일에 독일에 라고 하시면 돼요. 니 낫떼르요. 그렇게 되어 있다 라는 뜻이죠. 나르가 들어가면 변화가 있을 때 쓰는 표현이에요. 여기는 니 나르니까 처음엔 안 그랬는데 그렇게 되었다 라는 뜻입니다. 목소리가 자꾸 끊겨서 들려 이거 다시 한 번 일본어로 바꿔서 연습을 해볼게요. 코에가 독일에 독일에니 낫떼르요 코에가 독일에 독일에니 낫떼르요 오늘 문장에서는요. 독일에 독일에 라는 표현이 나왔죠. 이 표현 이번 기회에 새로 외워주세요. 네, 오늘 치료는 여기까지입니다. 치료 완료! 바이바이! 코에가 독일에 독일에니 낫떼르요 코에가 독일에 독일에니 낫떼르요 코에가 독일에 독일에니 낫떼르요 코에가 독일자 코나